쟤들은 도대체 왜 쟤는디야? 쟤들은 도대체 왜 쟤는디야? 쟤는 도대체 왜 쟤는디야? 쟤는 도대체 왜 쟤는디야? 쟤는 도대체 왜 쟤는디야? 미친듯이 달려라! 미친듯이 달려라! 미친듯이 달려라! 미치기! 미친듯이 달려라! 미친듯이 달려간다! 미친듯이 달려가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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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써니는 혀빠졌어요 맨날 혀빠져요 스키도 순물 하시고있어요 우리 슈키 우리 슈키 귀염둥이 동장님 귀염둥이 이야 경배야 재밌냐? 분홍아 내 그만 괴롭혀라 멜을 왜 그렇게 미워.. 저기에.. 앵길려고 그래 멜한테.. 둘이서 합심해서..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막 신나서 뛰어다니네요 용순이가 슈키한테 놀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슈키가 받아줄까 말까.. 슈키가 다 지금 응대하고 있어요 놀아들려구 우리 살살살들이 살살하며 서다보고 있어요 팍팍팍 움직여야겠고요 거기서 슈키야 팍팍팍 플레이바오 용순처럼 플레이바오 해줘야지 혹시 배운 용순은 달라? 슈키야 놀자 뭐지? 뭐지? 왜 이렇게 냄새맡거다니 모둘 도쿠다이요? 어 모둘 도쿠다이 놀이하는거야? 응? 이리 오시오 모둘 이리 오시오 슈키가 왜와? 내가 모두 불렀는데 슈키가 왜와 이놈아 응? 이 놈 시끼야 갬둥이 덩치만큼 시험둥이 애기 응? 시원하지 긁어주니까 이놈아 꼬리도 붙어있는 부분 긁어주면 기분 좋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수분 좋아요 수분도 비비고 있어요 몸에다가 용순이도 왔어요 영순이 왔어요 영순이 왔어요 우리 영순이 왔어요 이쁜 영순이 왔어요 이쁜 영순이 왔어요 수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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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난두성 꼬리 만져주마 꼬리에 도움 만져주마 응? 수티두성 슈키 또 왔어요 영순이 랑 숙히 배푸댔어 배푸 웨어 흨어 수어 흨어 흨어 율어 수어 수어 어떻게 비벼도 해 나한테 응? 어떻게 비벼도 해 영어 수염둥이 수orts 얻어 그려 안 올라왔으면 나가자 나갑시다 예 컴온 나가자 얘들아 모듈도 나오고 전부 나와라 슬키 안나오냐 너희 삼총사 안나올거야 말안드는 삼총사 모듈은 나오잖아 장배 안나와 나올거야 너무 그러지마세요 슬키 너는 안나오나 저는 더 이따 나갈게요 이따 봐요 대장 슬키 거기 나무 뒤에 숨어있는 데가 내가 모를거 같냐 슬키 나와 슬키도 나와 그렇지 나와 안나와 거기 있어라 그러면 우린 밖에서 놀거다 그치 정배야 그치 정배도 요즘 많이 차분해졌죠 분홍이도 좀 차분해졌고 아 너 분홍이구나 미안 분홍이도 많이 차분해졌어요 정배도 많이 차분해졌어요 보리 너는 차분해질 생각이 없지 아예 응 요구 여기 매티놈이지 응 나는 아침 달리기를 하고 오겠다 영상편집을 한 후에 오늘은 10키로를 한번 달려볼거다 10키로에 도전할거다 그때까지 마당에서 너희들은 광합성을 하며 사교모임을 갖도록 하여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대장님 잘 다녀오세요 잘 тbros başka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